엄마, 아빠께 말씀 들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빠 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다고요 네, 그랬어요 원장님이 가족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네 원장님 참 좋은 분이시죠 네,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제 아빠 만나시는 거 봤는데 맞아요 원장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를 못해서 네 아, 이런 거 혹시 물어봐도 괜찮을지 네? 내가 91년도에 원장님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언니들은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영자 씨는 언제 태어났어요? 아 저는 91년 11월생이에요 그럼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병원은 언제까지 계셨어요? 뭐요? 수고 Oftentimes, 은근 매우 근처, 은근 매우 근처에 상관없어요 손간호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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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네? 미, 미안해요 송 간호사님 미안해 먼저 일어날게요 고맙습니다